자 안녕하세요 서버입니다 예 오늘을 할 게임은 모시모시네 라는 게임인데 어? 혼수하면 재미없다고? 무슨 말이지? 모시모시는 일본어로 여보세요 라는 말인데 여기서 시네는 죽으라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언어유이가 발동되어서 모시모시네 라고 읽습니다 자 이번에 할 게임 모시모시네 자 미니게임으로써 빨리 끝낸다고 하는 짧은 분량의 게임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이 노우 어! 끌레! 응? 뭐지? X 누르니까 소리가 안나와 어? 아아 뛴다 뛴다 어 나갔어? 어 뭐야 어? 엔딩 엔딩 몇개에요? 창문이 어딨어요? 어 뭐야 뭐야 촛불 누르니까 이상한거 어? 엔딩이 열여덕개가 있는거 어 쪽지다 촛불 누르니까 촛불 누르니까 죽었어 외롭다 외롭다 어 뭐야 외롭대 어휴 으으어어어어 왜요? 정말 왜? 어이씨 여보세요 엄마! 엄마 용돈 좀! 이 새끼가 필러새끼 여보세요! 엄마! 누구세요? 엄마! 아 깜짝이야 아까리 하이 유리유리 받지마루요 뭐야? 왜이래? 모시모시 네엠 키키 어! 지금! 뭐지? 막 추가돼 어 다시 초기화됐어 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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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켜봐 역나올지 몰라 창문이 왜? 창문이 왜? 아 쭉취있었는데 쭉취 없어졌다 아이씨 창문 창문이 왜? 으아아 sevi 어이윤이 창문 어딨어 뭐지? 빨간색 뭐지 이거? 야원식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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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에잉? 아 이거 어떻게 다 엔딩을 봐요 이거 여기 1, 2, 3, 4, 5, 아 이거 전부 다 보고싶다 편지가 있네 아 여기 아까 화분 있었는데 꽃이 있네 지금은 어 뭐야 에잉? 뭐야 어 무서워 뭐가 나는지 몰라 막 마녀의 집 같아 마녀의 집 깨트려 그렇지 아 술이 엉망이야 어이 때려봐 때려봐 왜 안올리지? 오 뭐야 무슨 소리야 바래? 뭔가 그냥 있으면 음악이 박힐 것 같아 어 이거 박혔다 이거 이거 글쎄요 못 잊게 되어있는데 야 이거 봐 이거 봐 무슨 야리꼬리한 사진 있을 수 있잖아 좋았어 가자 가자 의저? 의저 왜? 시계는 왜? 이 게임이지 대체 뭘 하고싶은건지 모르겠어 왜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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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창문 아니라 커텐인데요 뭐지? 바다? 빨리 암마! 아카리 대답해봐 어 뒤에 누가 있어 대답이 없다 어 막 바뀌네 자꾸자꾸 바뀌어 우와 소름돋아 소름돋아 지금 어디에 있어 나 메리씨 니 뒤에 있어 오! 고미녀 귀신 있었어 그렇구나 이거 자꾸자꾸 하면은 막 엔딩도 달라지고 막 아 그렇구나 토디베어 살아있는데 뭐야 왜그래 나 무섭게 하지마 아 진짜 어이 어이 뭐야 이거 어 왜 아 이래서 무서운거야 이게 어 또 움직였어 또 움직였어 씨 아 무서워 뭐지? 아 이거 누르니까 막 어 뭐야 왜이래 아 지금 나이트에 있어 뭐지? 뭐지? 폴터가 있어 어 음식이다 어 냠냠냠냠냠냠냠냠 냠냠냠냠냠 뭐야 설상탔니? 뭐지 저 이 저 인형 뭐지? 먹지마요? 술 술 술이 넘어간다 쭉쭉쭉쭉쭉쭉 아 남자들은 늑대야 악취 시모커보다 더럽겠어 어어어 어어어 한번더 벌레 어 막 무서워 어? 방에서 나가지 말렸지 나가야겠다 나가지말려면 나가지말라는게 아 왜 노렸지 지금 나가야겠다 쪽지가 없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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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무서워 어 뭐야 이게 어 그대로 있어 야 이거 진짜 완전 무섭다 으음 으음 읗 으음 너의 목소리가 으음 그어만 får 걔는 막 튀어나와 이제 이런 짓 그만해줘 부탁이야 아까리잉 뭐지? 보이지 않는 이 매덤 스미스 기 기까지 왔네요 기 피지면 바뀌었다 뭘 오오오오!!! 흠 손톱개 안다 가볼께 도망치다 기 차 알고 가시며 어?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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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 아 진짜 아 이거 박탈 뿌시켜야겠다 여자친구? 훈수가 뭐에요 훈수가? 훈수가 뭐에요? 뭐야 읽어봐 빨간색 좋은게 있을 수 있어 켜졌다 아 그럼 훈수라고에요? 스포 하는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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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어보라고? 뭐지 뭐지? 왜그래 왜그래 때리지마 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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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뭐지? 가만히 있어볼까? 아 저장이 없는다는게 이게 이런거였구나 창문 아니 으어 으어 으허허허 뭐 뭐지? ㅋㅋㅋㅋㅋㅋ 어허헣 뭐지? 안뇨옹 왜요? 여러분 안에 뭐 나와요? 왜요? 뭐..뭐가 나오는데 어 뭐 나왔다 어 야해 도왔어!! 야 재택장이 누구냐? 하핳 좋아스도 뭐야아 아 웃기네 여 할맛난다 이거 할맛나 에이씨 어떻게 하면 다른 엔딩을 볼수 있을까 어 아 저거 촛불 저거하면 안되겠다 저거 아 다른소리나네 어? 다르게 보냈어 그럼요. 발제국이 아니라 괴롭다? 가 나왔어요. 어! TV는 그냥 여자 엔딩이 있어요 이거? 아 시간에 따른 오브젝트의 변화? 끝인데? 아 뭐가 나오지? 받아요? 휴대전화 받아볼까요? 야 일단 오케이 오케이 마음의 안정이 놓여 아카리 내가 무엇을 해주길 원해 날 투명해서 없애줘 오 야쏘르르 썰을 읽어 보자 썰을 읽어보자 8월 9일 모레면 카즈키 씨와 사귄 지 6년이 되기에 그 사람이 좋아하는 요리를 대접하기로 했다 기뻐할까 카즈키 씨는 내일 급출장으로 만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미 장까지 다 부었는데 말이야 모처럼 산 선물도 안 줄테야 오늘로 6년이네 카즈키 씨 일도 힘들텐데 어제 전화로 너무 심했나봐요 미안해요 카즈키 씨가 내일 돌아온다는 전화가 있었다 정말 느리게 느껴졌다 공항까지 마중 가지 않으면 얘기는 여기서 끝났다 카즈키 씨는 카즈키 씨 카즈키 씨 카즈키 씨 카즈키 씨 카즈키 씨 아카리 미안해 아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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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 치고 나와 빨리 전화받아 야 거 전화가 왔잖니 전화를 받아야지 전화받아 전화좀 받으라고 뭐해야되지 그냥 막나올거같은데 짜증나게 티비에 비춰진것은 내 얼굴 난 너무너무 이뻐 비켜 요거 뭐지 이때다 바라야지 나를 어떻게 하라는거야 아카리 뭐지 나 여기가겠어 왜이래 거울 여러분들 여자친구가 없으니 저런 일 절대 안생기겠죠 네 압니다 아 그말엔 너무 심하지않아요 흐흑흑흑 흐흑흑흑 수 옥상으로 따라와 야이고 아 이거 막 마중! 오! 왜이래 왜이래? 어 누가 키스 타임 오 무서워 아까리 공기야 공기 나는 오 여러분. 뭐? 뭐 할까? 뭐 할까? 뭐 할거야 뭐할까? 깨어나요? 깨어나? 아까리, 이리와 빨간 입술으로 떡칠해줄게요 어! 오~! 으흑 오?! 뭐지?! 어! 일어 없는 게임 그.. 그거다! 눈, 코, 입이 없어 이제 혼자 두지 않을게 내가 어떻게 된거야 이제 떨어지지 않을게 응 정말? 그래? 정말로 정말? 정말, 정말이야 기뻡 의뢰시이 오! 여긴 진지하게 가자 어, 뭐지? 여자친구가 죽었나? 뭐야? 다른 엔딩 못봐요? 씨유 그러면 어! 헐 헐 에잇? 야, 계속 해볼 가치가 있다 이건 진짜 으아! 으아! 어? 뭐야 뭐지? 뭐지? 계속 받아야지 자꾸 다른 엔딩이 나오고 그런가? 여보세요? 누구신가요? 안녕하세요, 김미영 고객님입니다. 고객님께서는 2만원, 2천만원까지 대출 가능하시고요. 꺼져 김미영? 네, 고객님 어서오세요. 네에엠 네에, 누구세요? 왔다, 왔다, 왔다! 어떡하지? 뭐하지, 뭐하지? 호 호 아카리 하지마루요 싸워보자! 아카리 나는 아직 죽지않았어 살아있어 미래가 있다고 미래가 아루요 아이스테루요 그러니까 성불해주지 않을래? 성불시태 성불하는 화 흠 예, 황 anni조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네?? 오 네 오 네?? 와 온다! 밥 밖밖밖밖 Gerade 오는거 아냐???? 아카리 매웠어? 매운처한거야? 설마! 야호! 핸드폰을 손에 얻었다. 여보세요. 어... 아카리, 들어줘. 나는 아직 죽지 않았어. 살아있어. 미래가 있다고. 사랑해. 그러니까 선물을 주지 않을래? 목딱? 목두둑? 에? 에? 아, 잘못 걸었네요. 무슨 말이야? 뭐야? 아, 곰인형처럼! 목이 따지네. 다시 합시다. 룰루랄라. 목숨 무한게. 짱짱맨. 뭐 해야될 것 같아. 자. 뭐지? 반대편으로 간다고요? 여보세요. 아카리? 들어줘. 나는 아직 죽지 않았어. 살아있어. 미래가 있다고. 사랑해. 그러니까 선물해 주지 않을래? 저 선물해 줄래? 에? 무슨 말이야? 어! 남친 목 따졌다. 여보세요. 아카리? 뭐지? 반전되나? 뭐지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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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뭐지? 죽었다. 지금 어디에 있어? 오! 남자친구! 살아있는 기분이 둔다 살아있는 기분이 둔다 네엠 빨간 켜졌잖아 아닌가? 오 오늘의 뉴스입니다. 어제오자 한 남성이 드러내시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남성은 증상일보 오늘 오후 병원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음! 음! 커튼 보면 남자의 꽁무니가 아닌가? 거울에 피가 묻어있다. 자자 엄마 안녕히 주무째요 용돈 결국 안주네 젠장 빨리 아침을 맞이하고 싶다 뭐지 남자하고 여자 사이 무슨 사연이 있는거지? 술! 술이 들어간다 악취 주의 글자를 주의하라? 핸드폰! 아! 황미라해야돼! 황미라! 아! 요정보상! 뭐여야되지? 자 잘까? 아! 빨간채! 어! 왼쪽에 티비가 어딨어요? 왼쪽에 티비가 어딨어요? 아! 여러가지 막 알려주지 마세요. 팀만 알려주세요. 팀만! 팀만 알려주세요. 오! 어! 아! 치사풀이? 어! 뭐지? 귀여운 소리가 났어 뭐냐? 그 귀여운 소린 뭐지? 곰돌이 태워? 곰돌이 태워! 파이어! 아! 아! 무서워! 어떻게 해야돼? 어떻게 해야돼? 어떻게 해야돼? 번! 황미라를 하라고! 긴장감 쩐다! 나갈래! 아! 나가면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돼? 모시 모시 네 구석에 숨어있을꺼야! 오! 음악이 커져! 음악이 커져! 뭐야! 뭘! 뭐! 나가봐요? 나간다! 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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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 주제에 북음 똑같으게 됐는데요? 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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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쪄 놓은거야 진짜 엄청 무서운거죠 카즈키씨? 저번에 전화 카즈키씨 맞지? 이제 이런거 그만해요 우리들에게 도움이 안된다구요 뭐지? 서로 무슨 얘기가 있는거지? 그만두지 않는다 기 뭔가 남자나 여자나 한명중이 초저시 카즈키씨 심한거야 뭐야? 도망쳤어! 도망친적 없다고 뭐지? 어우 저게 더 무서워 여자여자보다 저게 더 무서워 카즈키씨, 내가 뭘 해줬으면 해? 이리와! 오! 모레는 아카리와 사귄지 6년째 되는 날이다. 모처럼 이니 요리를 대접해 봐줄까? 기뻐하겠지? 아카리에게 내일 급추장으로 만날 수 없다고 말했다. 곤란하게 됐군. 설마까지 준비했는데? 오늘이 바로 6년째가 되는 날이네. 아카리! 아카리도 이때문에 힘들텐데 공기중에서 아주 머지는 전화를 심하게 말했었지. 미안해. 아카리에게 내일 돌아간다고 전했다. 엄청 길게 느껴졌다. 공항까지 배웅하러 갈까? 공항까지 배웅하러 가? 얜 또 왜 미안하다고 하지? 어! 연인의 일기. 기다려줘. 허! 거울! 피가 없어졌다! 으아이! 평양세계? 인구도 같네요. 나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카즈키씨. 평양세계? 인구도 같네요. 소음을 눌렀어. 소음을 눌렀어. 빨리 읽어. 빨리 읽어. 이제. 뭐 놀랄 타이밍 같은 거가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어 근데 남자야 이제 안 나온다. 그 남자의 스테이지 안 나온다 이제. 이제. 와 너 할 때 진짜. 빨리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내일 마중 갈 테니까. 50만원. 준비했던 5천만 달러. 마중. 뭔가 보인다 이제. 이제 뭔가 보인다. 어 누구지요. 남자다 남자. 남자다 이제. 남자다. 뭐지 뭐지 뭐지? 뭐지? 그. 그만해 카즈키씨. 이어. 아카리? 아카리야? 콜로. 아카리 손을 뻗어. 빨리 오라고. 카즈키씨.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여깄어. 너의 불앞에. 여자애복이. 거절? 거절한 적 없어. 도망칠 수 있어요? 어. 그렇구나. 아, 거울로도 갈 수 있고? 아카리? 아카리야? 아카리, 손을 뻗어! 빨리 오라고! 카, 카스키씨 어디야? 어... 벽난로! 어, 벽난로 손 있다! 손 막... 빨리 잡아! 뭐지? 연인? 어, 돌아왔어! 모래들어! 카스키씨! 여보세요? 고객님께서는 최대 2천만원... 여보세요? 누구신가요? 네, 많이 당황하셨죠? 아카리? 어디로 가셨어야 되는데... 창호님... 자꾸... 스포 하시네... 아, 여자 스테이지 나와야 되는데... 아, 그래요? 편지가 이어가기 같은 건가요? 아... 그런구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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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정을 copying 조준다... 좀 하는데... 아... 제가 저기 있으면 어떡해... 아이씨... 야, 빨리... 아크린 거야? 콜록콜록? 아카리! 손 뻗어! 카카치씨... 정말로... 정말로 빨리 와 이리 와! 손 놓지마! 지금 당장 당길 테니까! 가즈키씨! 하나 둘 판클럽 이곳에 나가자 아카리 넷 넷 다섯 뭐지? 아카리의 목적에 들었을 때 무심코 손을 뻗었다 이 세상에 없앨 돈인 아카리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지금 손에 닿고 있는 아카리는 정말로 아카리인 걸까? 하지만 지금 그런 건 아무래도 좋은데 하하 예, 패럴럴 월드라는 스토리라고 하네요 아, 진짜 끝이네 이게 근데 왜 죽었지? 뭔가 사안이 있을 텐데 한쪽에서는 남자가 죽었고 한세계에서는 남자가 퓨럭에 치여서 죽고 여자는 순홍차에 치여서 죽고 다른 쪽에서는 여자가 죽었는데 퓨럭에서 치워가지고 공항 마중 갔다가 죽었다 아 아, 그거네 카게로우 데이즈 거울 속의 연인 끝? 진짜 끝인가? 진짜 끝이에요? 끝인가? 아, 그런가 보네요 뭐 엔딩까지 나왔으니까 끝인 것 같네요 네, 뭐시뭐시 네 키키 자, 마지막으로 35분에 걸쳐서 엔딩을 봤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냥 카게로우 데이즈 같은 내용이었어요 평행세계에 뭐 한쪽 세계에서는 남자가 죽고 한쪽 세계에서는 여자가 죽고 하는 내용인데 에, 원망의 에, 빠라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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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두 남녀의 그런 공포스러운 모습을 담았습니다 아까 그 여자의 서비스 컷은 참 좋았는데 남자의 그 탈이하는 모습 그 그 수영복 애니메이션 프리처럼 위통 까고 나와줬어야 되는데 아, 좋네요 아, 남자도 근육 빵빵 몸매일 것을 있었는데 아무튼, 예 여기서 지켜보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에, 모시모시대라는 게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가 되.. 재석 정말 다행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녹종료